랄리다이의 게르보드 P.A.C 소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랄리다이 입니다 랄리다이의 게르보드 P.A.C 소개 자 이번에 소개할 P.A.C는요 바로 스틱맨 버전 손오반입니다 자 셀전때의 오반이 그니까 셀이랑 싸울때 그때의 오반이를 베이스로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김만놓고 바로 보도록 하시죠 고고 배불럭 랄리다이의 게르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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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점점 더 저의 어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눌러주시고요.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 안녕.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. 농담 끝.